보물섬 보물섬이다. 젊은 감독들의 새로운 상상력을 만날 수 있고 이제껏 보지 못한 연출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귀중한 보물이죠. 이장센 영화제는 처음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오랜 친구 혹은 또 자식 같은 것도 들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. 이장센 영화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이제 16회 했으니까 그런 느낌이었죠. 뭐 어떤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러든지 또 그 기간이 되면 뭔가 축제 같아요. 그래서 재밌을 거 같고 시작할 때의 용감함 같은 걸 보게 돼요. 나를 정화시키는 깨끗한 물 계속 오염되며 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잠깐이나마 좀 뭔가 정화되고 가는 거 아닌가 혁명이다. 매번 이제 놀래키니까 자극도 많이 신선하고 그런 거 같아요. 강박도 좀 없고 제안도 좀 없고 상편이랑 다르게 한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는데 그런 매력들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 생명력이 좋은 거 같아요.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매번 젊어지고 늙지 않고 또 날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멀리 있지 않고 매 순간 순간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걸 전복 지켜주는 그런 순간인 거 같아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 같아요. 그는 그의 옷을 입고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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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러프 쇼츠. 러프 미장센